자 오늘 김천시에서 한겐 찬양고 있는데 우리 직지분화공원에서 3부 첫번째 무대를 장식할 이곳 김천의 감천면도 아니고 남면 출신 가수 여러분이 밀어주는 악기 주는 것 같습니다. 이성범의 무대 울산 라그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한 반갑습니다. 울산 울산의 정말루야 강동해별 문을 모여보라 무령산에 퍼져 가던 무흔수사 범종소리 나에게 밝힌 문을 주니 나의 인생도 청춘도 돌아보면 별로 아닌데 나 기억이 역시 바람져도 그녁을 주니 영원한 공장에 퍼져 가던 그녁은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웃고나 가시게 울산 울산의 전화교회야 울산 울산의 전화교회야 나의 일생도 사람으로 돌아보면 결론한데 가끔 미운 바람처럼 더 귀엄만 구름처럼 저것이 울산 배경 달려가보자 허허허허 웃고 나가시게 울산 울산의 전화기야 울산 울산의 전화기네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소럼 공원 участ생zwisc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